효정 그니까는 쟤가 이리로 와서 얘를 저리로 보내 저리로 보냈어? 그러면 이 빛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거를 저것만 좀 만져주면 되겠다 어떻게 올라가지?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지? 돌아가는 길이 있나? 저기 올라가 안 먹어지네 이게 두끼라 패딩이 안되네 패딩이 자 이거를 딱 땡기면 다 고쳐진 겁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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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다음 주에 만나요. 제가 정리한 주춤이니까 아픈의 나자로 하여 하하, 그리고 Yennefer는 말이죠, 당신이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때 지금, listen carefully 다시 한 번 수지하는 hunt, 시리야가 safe Yennefer's meteoric rise at the imperial court will come to an abrupt end which is wonderful from my perspective I'm not interested in reviving the lodge if I'm not to have the deciding vote 당신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내가 한 부분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왕의 훈련을 한다면, 당신은 시리로 왕을 만들건데, 황제를 죽여버리고, 아버지라서 좀 안되나? 모두 아주 로맨틱. 하지만 그녀의 삶을 잃어버린다면, 이네누펄과 함께 이네누펄, 그리고 가자. 예는, 권력욕이 있는 소서리스예요. 얘는 권력욕이 있는 소서리스예요. 아발라크에게 전투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자 이제 싸우면 되는거에요 이제 엔딩입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디로 가야 오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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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스 아이새끼 아이새끼 진짜 아잇 참 짜증나네 잠김? 잠김? 야 이거 왠지 이거 갖고 싶다 너 너란 녀석 어? 잠김? 열쇠 어디서 찾어 이거 아 근데 갑자기 열쇠가 찾고 싶어졌어 어? 야 잠깐만 아이씨 잠깐만 뭐야 이거 어? 어? 3급 룬스톤 뭐였지? 이건가? 운명 아닌데 방금 주운 칼이 뭐지? 빨간색이었는데? 티어 뭐 어쩌구 저쩌구였는데 여기있구나 강철무기 치명타 치명타 출혈 내가 갖고있는거는 치명타 치명타 이거 더 좋은거네 좋아 이걸로 바꾸고 상급 화상 좋아 상급이야 상급 하급 페룬 룬스톤 하급 일단 요건 하나 비워넣어보자 한번 비워넣어보자 근데 열고싶은데 나 이거 열고싶은데 이거 어떡하지 어? 전투를좀하면 하이 아니다 됐다 그나저나 어디로가야하오 그나저나 어디로가야하오 오오오오오 crystallize 어디로 가야오 어디로 가야오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영원히 갇혀버렸다 영원히 갇혀버렸다 열쇠같은거 줄래? 어? 아무 생각 없이 파밍하다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어? 어? 응? 응? 열쇠를 났어! 아야! 잠깐만 어? 왠? 자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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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ptions gaan 집에 가면 אן hun 아 으 으으으으 으으아 으으으으으으으 notebook 뭐 달리지를 못하지? 하아.. 잠깐.. 못먹는건가? 하아.. 뭐지? 가봅시다 뒤에서 달려와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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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먹는거 같은데? 시체를 밟고 후회는 있어도 계속 질러가지고 안될거 같은데.. 잠깐만 후회는 이 새끼야.. 쿠앤을 쓰고 이 새끼야.. 하아.. 나이스.. 그치.. 저거봐.. 흉갑.. 아.. 이거 멋이 없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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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이 없냐.. 아.. 진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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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으흐흐흐 흐흐흓 흐흐 put 흑 흑 흑 영원히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뭘까? 여기는 용케 찾아냈네 이 열쇠가 아까 썼을까? 이거를 쥐고 있을까? 썼네 나 어떻게 해야돼? 근데 이럴때는 이럴때는 푸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아다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하면 안돼요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닙니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왔던 길을 또 오고 또 와도 아무 생각 없이 어? 잠깐만 유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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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배트맨 아침나이트 사전예약 준비중입니다 신작을 이렇게 싸게 하는거는 안산 분들은 사실은 뭐 화면은 게이득이라 그냥 막힌건가? 위처3는 진짜 뽕을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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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00시간 해도 컨텐츠가 남는 소진대매는 다 끝났네요 응? 한정반대 뭐가? 소진대매 물량 다 떨어질 바로 종료 위처3? 위처3는 할인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있어서 그거 다 되면은 이제 닫는다고 합니다 그냥 위처는 진짜 빠른iin 왔던길갔죠? 그러면 잠깐만 일단 어떡하죠? 전 어떻게 합니까? 전 어떻게 하죠? 거울 있는 방으로 다시 가볼까? 아깐 열쇠를 주운 것 같은데? 나갈 수가 없는데 여기서? 왔던 길로 가고 싶지만 왔던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하네 거울 있는 방으로 다시 가볼까? 왜? 이쪽도 아무것도 없었죠? 이쪽도 막혔었고 이쪽도 아무것도 없었죠 이쪽도 막혔었고 여기로 갔었고 어? 여기네 여기네. 막 돌아다니면 된다고 했죠 내가? 돌아다니면 된다고 했죠? 유물 이거 은검이네? 오 은검 이거 쎄다 오... 쎄네 이거 오... 얜 뭐야? 경주만 눈 가리게? 오 좋구요 아 이거 좀 박아야되는데 2% 공공 아 뭐라 바꿔 그냥? 룬스톤 룬스톤 좋은게 없어 아무 생각 없이 뛰어다니면 된다고 했죠? 난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좋은템들이 많이 나오네 여기에 좋은템들이 많이 나오네 위쳐3를 해볼 생각이 있는 분들은 뭐야 이리와 이리와 악령 넌 새키야 죽여버릴까보다 악령 이새끼 아유 내가 개고생했었는데 3렙 응급 들고 후...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진짜 이 새끼 그때만 생각하면 엉듬스톤 한 번 더 되구요 오오오 어? 표식만 가능하나 되네 어디로 가야돼 또 아 이거 내가 요기 있었으면 저쪽에서 왔나 내가 이쪽 저쪽에서 왔어 저거 저거네 아닌데 방향이 이상한데 아이씨 잠깐만 저 저긴데 아 이상한데 아 이상한데 잠깐만 아 무슨 과자같은거 놔두고 갈수 없나 아이씨 과자같은거 뿌리고 갈수 없나 아 나 진짜 봤나 아닌데 아 왔던거 같은데 여기 왔던데 같은데 아이씨 왔던데 같은데 아닌가 왔던데 같은데 왔던데 왔던데 지금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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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들어왔어 들어와서 여기서 이상한 새끼랑 한 번 싸웠단 말이야? 싸워서 필리파가 여기 가있는 동안 나는 이거를 채우고 일로 왔단 말이야 일로 왔고 이걸 보고 뭐 쪼쪼쪼 얘기했었는데? 뒤쪽을 봤나? 아 여기 그래 일로 해서 만들어 일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얘가 만들고 일로 올라왔단 말이야 그냥 일로 내려가면 일로 내려가야지 그치? 내려가야 되잖아 뭔데로 나가려면 돌지 말고 일로 나 일로 이제 쭉 가? 맞다 여기 들어오는덴데? 아니 일로 갔잖아 일로 가면 안되지 일로 가면 안되는거 아니야? 당연한거 아니야? 내가 들어와서 얘가 여기 길을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일로 올라갔잖아 떨어질뻔하고 그러니까 왔던 길로 가면 일로 가야되잖아 내려가야되잖아 내려갔는데 왜 왔던 길을 난 다시 되는거지? 길이 두 갈랜가? 분명히 저쪽이 맞거든? 그래 내가 이거 싸운 기억이 있어 자 여기 맞지? 여기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자 그대로 자 자자자 야 여기 맞아? 어떻게? 어떻게? 여기서? 여기서 자 자 여기 왔어 직진이야? 직진? 왼쪽으로 가?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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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새끼들 진짜 아 이정표가 아 여기 왠지 아닌거 같은데? 아 아 이거 안될거 같은데 어디지? 아 일단 일단 가봐 아 일단 가봐 아 아닌거 같은데? 아 이거 왔던 데 같은데 왠지? 아 몰라 일단 가봐 아 아 내가 진짜 이 아 내가 완전 길치거든 박양치에 길치에 아 아닌거 같은데? 아 근데